사실 제 첫인상 선택은 사실 제 첫인상 선택은 자 이제 공개선을 완전히 이제 확인했어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 말해 주려나고 냄새 맡고 또 야. 진짜 이 타이밍에 이렇게 1층. 남자들이요? 남자분들 들어갑니다. 그냥 하위에서 그냥 딱 들었어. 이거 뭐지? 들어갈 거야 그냥 집에. 일단 일단 출발. 상철님 바로. 여기서 나오겠죠? 선택?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겠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영호님은 차 타고 오시는데 오디오가 안 비웠을 것 같은데. 차 때 차가 꽉 채워서 오셨으니까. 아 올 때요? 아 올 때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한 3명 정도 되면. 아 저요? 아 저 하나도 안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말은 잘 했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내가 마음에 들어서 오는 건 아닌 것 같다. 아 이거 느낌이 있다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저희 외모인 거죠 지금? 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먼저 뭐 할 거예요. 어 뭐야. 어 뭐야. 이게 뭐야. 뽑기다. 뽑기다 뽑기. 잘라서. 영덕하면. 대게지. 술 제일 좋은. 수단 준대 이거. 첫인상 선택. 이제 진짜로 가자. 아 어떡해. 왜냐하면 어차피 밝혀질 거.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앞에 대게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대게를 주시면 돼요. 아 어떡해. 영덕하면 대게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대게를 기념적으로 한번 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의 첫인상을 다 보겠죠. 그치 알게 되겠지 알게 되겠지. 아 맞아. 앞자리 앞자리. 영덕 씨 여우한테 갔죠.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뭐 뭐가 오셨어요. 진짜 첫인상 선택입니다. 첫인상이 끝난 줄 알았던 남성분들은 이제 진짜 첫인상을 보고. 자 리얼 첫인상. 어떡해. 어떤 반응일까. 잘라가지고. 아 다리를 뜯어야 되는 건가. 약간 이게 첫인상 선택 같은 느낌인데. 이게 진짜 첫인상 선택 아니에요. 상처리 이제 복잡해지지. 이게 진짜 첫인상 선택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아기를 잘 드시네. 많이 드셨나 보네. 잘한다. 잘하고 있잖아. 거기서 뭐 알려주신 건가. 할 줄 아시네. 아우. 털이 되게. 되게 맛있는 살인데. 제일 맛있는 살. 집게발. 누구한테 줄 건지. 집게발 좋아해. 사실. 제 첫인상 선택은. 어떡해. 사실. 제 첫인상 선택은. 사실. 사실. 자 이제 공개선언을 해. 완전히 확인했어요. 영수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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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왜 바뀌었지. 왜 바뀌었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바뀌었지. 뭔가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 맛있겠다. 자 영호. 남편 수련자분들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나연 누구였는데. 누구를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영호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뭔가 있는 걸로. 영호는 지금 뭔가 찝찝하거든. 대단하다. 아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자 이제 멤버거죠. 현수님이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봐야 되는 게. 아까 우리 서비 타고.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의성분들이. 진짜 좀 바뀌었었지. 그러니까. 어. 1순위는 영수님이요. 영수님이요. 네. 제가 좀 귀가 큰 분들을 좋아하거든요. 좀 동글동글하고 부드럽게 생기신 분. 영수님이 딱. 귀가 잘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영수님이. 되게 제 스타일이다. 느꼈어요. 네. 일단은 그때부터. 어. 일단은. 저는 영수님이랑도. 이 분은 쭉 영수였어요. 친해져 보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네. 영수씨랑. 영수씨에게 내가 관심이 계속 있었다. 어떤 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방송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아. 방송 너무 궁금하다. 봐야 알지 진짜. 세 달을. 진짜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어느 게. 저랑 차 타고 오신 분이 진짠지. 만약에. 먹여주신 분이 진짠지는. 어떻게. 헷갈리니까 서로 막. 어떡하지 뭐지 뭐지 뭐지. 현실 부정 단계까지 올 겁니다. 지금 계속 이제 머리끝에서. 헷갈리지. 질문들이 개혁사예요. 그러니까. 뭐지 뭐지. 얘기해보실다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여기에서 결정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제가 차를 이제 혼자 타고 왔잖아요. 그래서 빵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막 개를 까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왜 까시지. 그런 다음에 갑자기. 저한테 이제. 처음에 이제. 주셔가지고. 무슨 내용이지. 약간 이러면서 이제. 받아먹기는 했는데. 아까 전에 이렇게 혼자 왔던 서러움을 생각하면은. 이게 진짜 너무 감사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죠. 계속 계속 계속. 오셨다. 누가 오셨을라봐. 옥수님. 옥수님이요. 옥수님이요. 거꾸로. 거꾸로 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옥수님입니다. 상처 씨에게. 그렇게 큰 웃음을 줬던. 저는 결과를 들어서. 일단은 아시면 되네요. 아유 어떡해. 어떡해. 왜 말을 들었다고. 우리 또 귀여운 상처 씨 어쩌면 좋냐 나. 어쩌면 좋아. 아직 기회를 못해서 상처를. 자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아 나 저거 맛있게. 기대하고 있어요. 저의. 어떻게 멘트를 어떻게. 진짜 현장은. 저의.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저의. 첫인상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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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인상은. 사실은. 아 어떡해. 진짜 남자들. 아. 진짜. 이번에는 이제 지옥가 찬덩으로 갑니다. 진짜. 진짜. 지옥가 찬덩으로 갑니다. 아 남자들 마음 진짜 찢어지겠다 찢어지겠어. 상처 표정 한번 봅시다. 아 진짜 내가. 끝이. 아 내가 아니었구나. 아. 저는. 영식. 계속 영식죠. 아 왜요. 키가 크셔서. 키도 크시고 약간. 뭔가 깔끔한 느낌이셨어요. 첫인상이. 네. 그래서 좋았어요. 네. 나 대게 못 먹게 생겼어 지금. 아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영재는 해당이 모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영자씨가. 감사합니다. 하하. 광우두 씨에게 줄지. 이거를. 어떻게. 발라야 되지. 제가 개를. 먹을 일이 없어가지고. 각광이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아. 각광이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어 근데. 그 집어도 되세요? 알아서 드세요 약간.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맞아. 진짜. 다 먹죠. 아. 자 누구한테 줄까. 영자. 자 영자한테 첫인상 선택을 했던 광순이야. 영자가 육순위로 뽑았던 영원이야. 네. 첫인상은 사실은. 첫인상은 사실은. 광순님이었어요. 광순님. 통했어. 이게 심지어 남자가 선택하기 전에. 진짜 통한 거야.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광순님. 되게 힘드셨을 텐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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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광순님. 진중하시면서도 약간 조금 긍정적이신 것 같은 모습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광순님이 이제 순자님이 이제 6순위로 해서 광순님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1순위 투표가 강순님한테 했는데 왜 강순이 계속 순자님 순자님은 아니에요. 순자님은 순자님이에요. 라고 너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오늘 그렇게 오해를 못 풀고 내일이 이제 됐으면 뭔가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course the same, 아. 각광료 알레르기가 참.. 근데 저 진짜 잡는 것만으로 되게 그거 했을텐데 진짜. 되게 좀 고통이었어요. 용기를 좀 가져주신 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각광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그것도. 꽃게도 아니고 대게를. 대게를 어쨌든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가위로 잘라서 저한테 주시는데 저기서 그냥 헤엄쳐 가지고 한 일본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 축하합니다. 광수 씨. 영재 씨 눈에 들어왔다. 아 대게 먹어요. 어떡해요. 어 잠시만 영호님 영호님 지금 우리 방 표가 없어요. 생길 거예요. 아직 저 아직 우리 지금 절반 달려왔어요. 선물 하나는 다 있는 거니까. 야 이거. 안녕하세요. 순자 씨 선택이 중요합니다. 작은 걸 드려야 되나. 순자 씨는 이제 광수 씨를 육순이 선택을 했는데 순자 씨 마음속에 첫인상이 공개가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진짜. 그냥 그 상태도 그냥. 떨릴 것 같아요. 아 떨린다. 자 우리 순자 씨의 순자 씨의 영덕 대게남은? 순자의 선택은? 사실은 제 첫인상은 영순이. 야 이것도 근자가 확 올라가네. 야 저부터 올라가 이제. 야 근자가 더 올라가. 어깨에 이제 옆봉이 올라갑니다. 이제. 눕혀 눕혀. 눕혀. 세상에. 영순이 너무 밝아지셨어. 너무 밝아지셨어. 점점 뭔가 피부 톤이 점점 밝아지고. 이제 아무래도 첫인상이다 보니까. 캐리어 끌어주신 영식님. 옥순님한테 가셨나? 맞아요. 어 그죠. 대신자. 나도 선택 안 해.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조금 듬직하고 진중하신 모습이 있어서 호감이었던 것 같고. 영호님이 너무 재밌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약간 개그 스타일. 영식님도 어 아예 포기를 한 건 아니고. 다네. 잠시 포기. 다네.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죠. 이분은 좀 그래요 지금. 와 다행이다 약간 이런 느낌부터 해서. 네 기분이 좋고. 어쨌든 지금까지 생각은. 그래도 방심하지 말자. 저만 생기를 잃어가고 있어요. 지금 영호영철 상철이 지금. 세 명 남았는데 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정숙입니다. 아 정숙이. 네 정숙이. 내가 봤을 때 정숙도 영수야. 아 이렇게. 네 설마. 아 영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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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올 때 영수 쪽을 봤어. 자 정숙이 6순위로 영철을 아까.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영차한테 가면 재밌겠다. 사실. 제 첫인상 선택은. 사실. 제 첫인상 선택은. 제 현재 첫인상은. 영호님이었습니다. 영호님이었습니다. 오 축하 축하. 야. 됐다. 됐다. 다행이다. 야 영호도 드디어 청국한다. 나 진짜 걱정했는데. 저 사람이 완전 자잘할까 봐. 걱정했는데 됐네. 아 됐다. 꽃 돌려 안 돌려도 되겠네요. 꽃 돌려 안 받아도. 꽃 안 뺏을게요. 진짜 그러셨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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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순이는. 장미꽃. 일상적인 그런 센스가 있는 분을 좋아해서. 아까 꽃을 들고 와주신. 영호님이. 네. 좀 많이 제일. 아직까지는.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꽃이 좀 많이. 크기도 했고. 그게 뭐. 저를 딱. 생각하고. 준비해 오신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센스랑. 진심. 으로. 이렇게 좀. 준비하고. 나오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어. 선택을 했고. 또 첫인상. 선택도. 저를 또 해 주셔가지고. 네. 또. 거기서도. 약간. 좀. 어. 좀 더 지켜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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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숙님. 오. 오셨다. 오셨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아. 영수님은 약간. 약간. 티 티냈으니까. 티를 너무 냈지.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나 티를 많이 냈어. 아. 아. 사. 사실은. 제. 지선이 여기로 안 와. 사실은 제. 지선이 여기로 안 와. 어떡해. 아빠 안 지나면. 사실은 제. 첫인상 선택은. 보는 척하고 다시. 영수님. 대표. 3개입니다. 3개남. 영덕 되게 홍보대사가 될 것 같아요. 제. 영숙도 변하지 않았는지. 저는. 영수님. 약간 진중해 보이시고. 말수도 많이 없으신 것 같고. 뭐 3개 얻어 먹었으면. 조금 더 이게 좀 방향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는. 갈피는 아직 잘 못 정하겠어요. 네. 영수의 힘이다. 인기남입니다. 인기남이죠. 이번 18기의 인기남. 영수. 배가 부를 것 같은데.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되게 밝아지고 계세요. 지금. 등딱지 비벼 먹으면. 영철씨가 이제 영표고. 상철씨가. 상철씨가. 아 우리. 상철영철씨. 사람 좋은 상철씨도 영표고. 영표라는 거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뭐 아직 5일이나 남았으니까. 아직 뭐 제 매력이 10분의 1도 안 보였다 생각하니까. 아마 내일부터는 좀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분 좋았잖아요. 네. 아 이거.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둘째 날부터 진짜. 최선을 다해 나를 보여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어봐도 돼요? 어떤 선택을 했길래. 사실은 이게 나온 거예요? 아.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얘기해줘도 괜찮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저희가 선택한 사람이. 네. 육순이었어요. 육순이었어요. 아. 그냥 말해주지 말지. 육순이었다고? 야. 어떡해. 안 듣는 게 나았어. 그랬구나. 아. 아. 충격이네. 충격. 근데 어쩐지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 예전에. 그런 느낌도 느껴졌어. 아 얘네들은 왜 나한테 왔으면서 관심이 하나도 없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육순이의 비밀을 가르쳤어요. 킹영수. 와. 지금 갓. 갓. 갓 영수. 갓영수. 킹영수. 킹영수. 왜 그러세요. 편하게 가겠습니다. 아. 아cke. 아우. 아우. 괜찮아요. 죄송해. 왜 이렇게 싹 다 come 어떻게 해. 아이제 여유가 좀 생겼다 봐요. 영수, 그리고 앞에 현숙이 있나요? 앞에 현숙이 있네요. 아하하. 네. 저렇게 약간 고구려, 고구려. 고구려. 그리고 백제가 또 있을 거고 위로했다는 거 자체가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이야 제가 경수님을 위로했거든요 하실 수 있다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굴 도와 경수님! 경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피곤해 보이시던데 우리 씨를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우리 내일 또 연결을 해야 돼요 아 나 진짜 너무 고생하고 너무 부끄럽다 진짜 아 근데 첫날이 와서 괜찮아 근데 진짜 요기는 높이는 너무 한 날이 다 상대고 가고 상대고 가고 이거 빨리 털어야 돼 여기서 하고 마저하고 그 매트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나면서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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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생각해나 네 이제 인근이랑 해명이 해명은 좀 이끌려 저건 이해해 그럴 수 있어 지금 역사하고 싶다고 얘기해 여자분들이 선택을 6순위 말고 1순위 선택을 거기서 할 거라는 것 자체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유, 절할 뻔했습니다. 세민이 오셨다가 영명된 사람이니까 정수님도 오셨다가 언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금 캄캄해요. 캄캄하고 그래도 오늘 첫날이기도 하고 얘기 많이 나누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영호 씨를 응원하고 싶은 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저런 상황이면 멘탈 나가죠. 나갔는데 알게 됐으니까 더 멘탈이 나갈 텐데 그래도 우리 정숙 씨가 다행히 정말 나이팅게일처럼 오셔가지고 치유를 좀 해주려고 하시잖아요. 저런 정숙 씨의 마음을 우리 영호 씨가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직 자기소개하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영상이 오보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